다육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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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입니다 시흥 무지개 다육 vou 국민의들 **** 하는 아이들 또 입구했고 자 honor 드는 McCarthy 다육 한개만 still 회차내eous 편안하고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농장인데요 오늘은 중대deaf 그리고 1500원 Overall 현재 끝까지 천천히 시청해 주 중대품 담고 뒤쪽에 1500원 하는 아이들 얼른 담아보겠습니다 사과꽃부터 담아보겠습니다 5000원에 드려요 얼굴도수는 이렇게 3,4도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입장은 상당히 단단하고 반짝반짝하는 사과꽃 이 아이들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블랙킹입니다 이 아이도 5000원이에요 까맣게 이렇게 초코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인데 아주 입장도 단단하고 야무지게 다져지고 묵은 블랙킹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요 13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3도 4도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임의향기입니다 가격은 14000원인데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꽃대를 정말 예쁘게 피는 아이가 임의향기잖아요 이 꽃대가 올라오는 거 좀 보세요 지금 유아이들이 꽃이 폈다가 지고 자 두번째로 꽃목어리를 이렇게 내어주면서 또 꽃대를 상당히 많이 물었습니다 자 14000원 하는 임의향기가 꽃이 한번 폈다 또 지고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는 임의향기 아우 정말 정말 기특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슈퍼 노바입니다 유아이 만원이고요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자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화분에다가 시대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 있는데 자 유아이 달라고 하시면 유아이 드리고요 자 유아이 달라고 하셔도 자 유아이 드립니다 자 3개가 남아있는 슈퍼 노바 자 선인장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바이솔입니다 2500원이고요 두 손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가들 정말 많이 달려있고요 2500원 하는 바이솔이 정말 예뻐요 이런 거는 얼른 데려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구를 뽕뽕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요 옆선이 너무 예쁘게 생긴 바이솔 세상에나 웬일입니까 이 아이가 2500원이라고 합니다 마당에다가 그런 데 심어 놓으셔도 되고요 자 이거 노지월통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안으로 들이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바이솔 유아이들 2500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펜지입니다 자 펜지 12,000원 하던 아이예요 오늘 만원 할인가 올려주셨어요 자 사이즈가요 17cm 20cm분에 심어져 있는 대품의 펜지를 오늘 할인가 만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유아이가 물이 들면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인데 속에도 자구를 이렇게 달아주고요 두 수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 자 뒤에도 이렇게 얼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요거 사이즈 제가 작은 사이즈 자 재보면은요 요거 작은 사이즈예요 25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펜지 자 군생이고요 요아이 오늘 만원 할인가 자 올려 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세상에 이것 좀 봐 30cm 정도 되는데요 자 속에도 많이 아가 달고요 자 요건 물들면 정말 예쁜 펜지 대품입니다 만원 할인가 올려 드립니다 피치스 앤 크림 자 요아이 6,000원이에요 라인이 너무 예뻐요 두 수 많고 자구를 요렇게나 많이 달려있는 피치스 앤 크림 6,000원입니다 와 정말 착하구요 입장 자체가 꽃이고 얼굴이에요 자 무지개 달기 오시면 요 피치스 앤 크림을 자 요렇게 두 수 많고 예쁜 아이를 6,000원 정말 착한 가격으로 올려 드리는데요 자 무조건 요거 찜하셔도 잘 구매하시는 겁니다 와 파랑색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구요 이두근 생으로 떼글떼글 잘 무겁구요 파랑새가 핑크새가 될 만큼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요렇게 묵은 아인데 털감도 잘 들어가 있고 또 입장도 핑크색으로 잘 다져져 있어서 파랑새가 핑크새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다져진 파랑색 4,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매빈아입니다 유아이들도 불긋불긋하게 물드는 아인데 가격은 5,000원 이구요 두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구요 자 요거 손톱부터 아주 야무지고 두수 상당히 좋은 매빈아 자 요아이 5,000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샤이가이 요거 4,000원 하는 아이 오늘 3,000원에 올려 주셨어요 요렇게 삼두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라인이 너무 예쁘죠 새빨갛고 자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그런 아인데 오늘 무지개 달걀에서 가격이 정말 착한 가격 3,000원에 자 요아이 올려 주셨어요 종자포트가 차고 넘칠 정도로 요렇게 반짝반짝한 자 샤이가이들 오늘 3,000원 자 특가 올려 주셨어요 자 요아이 내려가세요 블루 드래곤입니다 가격은 6,000원인데요 자 요렇게 입장이요 너무 단단하고 손톱 끝이 야무지게 잘 다져져 있는 자 블루 드래곤 요아이 6,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손톱의 포스가 정말 예쁘고요 요 사이즈 6,000원에 드리는데요 이거 정말 착한 가격으로 드리는 블루 드래곤 자 요아이 강추 드리겠습니다 파스텔 철화입니다 파스텔 철화입니다 가격은 8,000원인데요 자 요렇게 두수가 많습니다 아주 철화가 잘 엮여 있고요 오렌지빛으로 잘 묵었죠 사이즈는요 요렇게 와 전체 사이즈 재볼게요 전체 사이즈가 요렇게 하면 18cm 이상하는 파스텔 철화를 오늘 8,000원에 무지개 달걀에서 자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레곤입니다 요아이 6,000원이에요 자 속에 자구 요렇게 달려 있고요 요기도 자구가 나오고 있는 레드콘 오늘 6,000원에 자 올려 드리는데요 자 요아이도 사이즈 전체 사이즈 보면 12cm 이상하는 레드콘이에요 자 6,000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당인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에요 자 새빨갛게 자 물 들어가는 당인 두수도 많고 입장이 단단하고 펄감도 잘 들어가 있는 당인이에요 오늘 요아이들 4,000원에 자 올려 보겠습니다 밥주걱이에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당인입니다 4,000원입니다 터치미 요아이 4,000원이에요 오늘 새로 입고 한 아인데요 자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두수 상당히 좋습니다 입장 끝이 빨갛게 자 물들어가는 터치미 자 여러분 작은 소형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목대 요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인데 두수가 일단 너무 좋아요 자 터치미 4,000원입니다 릴리패드입니다 자 가격은 8,000원이고요 두수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 얼굴 하나에 아가들을 요렇게 4두씩 막 3두 4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 요기 있는 아이는 릴리패드인데 자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사이즈 좋습니다 가격 너무 예뻐요 자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릴리패드 자 아가 달린 것 좀 보세요 때글때글 요렇게 야무지게 달려있는 아인데 자 요거 강추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가격 좋습니다 와 레드법사입니다 가격 8,000원 해주셨어요 목대는 요렇게 생겼고요 두수는 새빨갛게 자 물들어가는 레드법사 8,000원이고요 목대가 너무 실하고 예뻐요 자 여러분 요거 좀 보세요 아 이쁘죠 수영도 예쁘고 목대가 아주 천실하게 생겨서 깊이 있는 고런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멋스럽고 예쁜 레드법사가 오늘 또 요렇게 입고를 했습니다 로우철화입니다 가격이 정말 자 요렇게 대품이에요 대품 자 제가 손으로 해도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데 철화 생얼 자 요렇게 철화 생얼 고루고루 잘 엮여있고요 가격은 만원에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색깔 좀 보세요 자 요런 아이들 무지개 다육에서 요 아이들을 만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요 아이 얼른 찜해 가세요 자 사이즈는 25cm 정도 됩니다 만원입니다 노끼란 자 가격 18,000원 해주셨어요 25,000원 판매되는 노끼란 대품이고요 자 요런 데는 지금 꽃대를 다 자 피워서 지금 꽃이 져가고 있는 고런 아이고요 아가들 좀 보세요 요런 데서 다 꽃대가 나올 고런 아이들인데 분재처럼 키우면 정말 멋스럽고 예쁜 아이가 바로 노끼란인데 와 사이즈로 보면은요 25cm 이상 하는 대품의 노끼란 요 아이 18,000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아 샹그릴라입니다 가격은 6,000원 이고요 자 아가들은 정말 많이 달려 있고요 요렇게 떼글떼글 묶었어요 새빨갛게 물드는 샹그릴라 자 목대에 탄실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한 포트가 자 요렇게 두수가 많아서 자 요런건 한 포트씩 심어도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자 새빨갛게 물드는 샹그릴라 오늘 무지개 다육에서 자 요아이들 한번 만나보세요 자 6,000원입니다 샹그릴라입니다 오견입니다 자 요아이들은 만원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목지라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아이들도 물이 들면 요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고요 요즘 이 오견이 요렇게 별모양의 아이보리색으로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분재로 키우면 정말 멋스럽고 예쁜 오견이 오늘 무지개 다육에서 만원씩 올려보겠습니다 메비우스 금이에요 자 가격은 만원인데요 자 옆선이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반짝반짝하고 요 층수도 상당히 많죠 자 메비우스 금 자 요 사이즈 두개 남았거든요 자 요거 사이즈 전체 사이즈 보면은 13cm 이상한 메비우스 금이에요 가격 좋습니다 자 애플 미인이에요 가격은 3,000원이고요 자 요아이들도 펄감 잘 들어가 있고요 입장 좋습니다 목대 튼실하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요아이들도 핑크핑크 다져지고 물이 드는 자 넷플미인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요기 있는 아이는 치와와인데 자 만원에 판매하는 아이 오늘 8,000원에 주십니다 치와와 세일 8,000원에 드려요 요거 15cm 풀근에 심어져 있고요 삼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는 가격대가 그래도 있더라고요 자 손톱 끝이 아주 야무지게 요렇게 핑크색으로 잘 다져져 있고 묵은 아이들인데 자 요렇게 예쁩니다 펄감도 잘 들어가 있는 치와와 오늘 할인가 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치와와 8,000원입니다 자 웅동자 금 자유아이는 만원인데요 무지개 다육의 웅동자 금이 5,000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묵으면 요렇게 곰발바닥이 보이죠 핑크색으로 요 곰발바닥을 자 요렇게 만들었고요 입장도 토실 토실하고 자 금깨도 잘 가있는 아이 아주 따뜻함이 자 여기에 보기만 해도 따뜻함이 그런 느껴지는 아이입니다 웅동자 금 자유아이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사이즈는 20cm 정도 되는 대품의 사이즈예요 자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원종 왕비 내신 금이에요 오늘 유아이가 또 새로 이거를 했습니다 정말 멋스럽고 예쁘게 생겼는데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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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요렇게 생겼어요 자 금기 잘 가 있고요 자 색감 포수 입장 너무너무 좋은 그런 가격인데요 오늘 무지개 다육에서 가격을 정말 착하게 올려주신 자 원종 왕비 내신 금 유아이들은 만원씩 올려드리고요 전체 사이즈는 16cm 이상 하는 자 요 사이즈는 대품의 사이즈예요 자 만원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유아이는 노바이입니다 가격은 4천원이에요 꽃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유아이도 벨루스의 꽃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아인데 자 벨루스보다는 꽃이 약간 옅은 색을 보여주는 그런 아인데요 자 유아이들도 오늘 4천원에 올려드립니다 꽃대가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레드탄 세일이에요 가격 4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이두군생 외두짜리 이렇게 있는데 요거 4천원씩 올려보겠습니다 둥근잎피치 군생이고요 가격은 5천원인데요 요거 하나 들어보면 요렇게 목대가 많아요 아주 건강하고 자구를 상당히 많이 달려있는 그런 아인데 자 유아이가 5천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착한 가격으로 목대도 튈실하게 생긴 자 둥근잎피치 유아이들 5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온둘라타라는 아이예요 자 가격은 7천원인데요 12cm 풀분에 심어져있구요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라인이 살짝 프릴도 들어가 있으면서 보라색으로 라인을 그린 온둘라타 자 유아이 7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비안트 3천원이에요 자 비안트 3천원 손톱 끝이 너무 예쁘고 요렇게 초코색으로 자 손톱이 물이 들었죠 펄감 잘 들어가 있구요 사이즈 좋습니다 입장충수 많구요 자 요렇게 보면 이두짜리 외두짜리 있는데요 자 생긴게 너무 잘생긴 자 비안트 요렇게 생겼어요 자 유아이 3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축전이에요 가격은 요거 4천원인데요 자 지금 요기에서 요렇게 얼굴들이 나오고 있죠 세상에 요고요 와 두수 좋습니다 요기에서 요게 분질을 하고 자 요기에서 요렇게 탈피가 되면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더 얼굴을 달고 나오는 자 요 축전 4천원짜리가요 너무 예뻐요 자 알에서 깨어나는 아이처럼 요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요거 좀 보세요 요렇게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사이즈가 일단 좋구요 가격 착합니다 자 요런아이들 4천원이에요 강추할게요 미니마입니다 자 미니마 만원이에요 자 색감이요 진짜 예뻐요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떼글떼글 다져져가지고 요렇게 작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손톱 끝이 너무 야무지고 예쁘죠 자 요렇게 다져지는 미니마 자 요아이들 만원입니다 두수 좀 보세요 아주 풀분을 차고 넘칠 정도로 야무지고 꼭 솔방울처럼 그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미니마 자 요아이들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골드코인입니다 가격은 6천원인데요 자 반짝반짝합니다 노랗게 물이 드는 고르나인데 오늘 6천원 하는 고드코인이 새로 입고를 했어요 자 요아이 물량도 없는데 자 대표님 어떻게 요거 가지고 오셨네요 아우 세상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 고르나인데 자 요아이 19cm 정도 되는 고르나입니다 6천원 가격 상당히 착해요 와 수량은 4개가 있고요 요거는 아이고 요거 이름이 뭐라뭐뭐라 피치걸입니다 가격은 만원이에요 입장 좀 보세요 두께 좀 보세요 펄감 좀 보세요 자 요거 요기에 자구들 또 이렇게 달고 있죠 어우 이건 꽃이 아니고 자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자 4개 남았어요 4개 요거 만원에 올려드립니다 피치걸 제가 요거 작은 사이즈로 대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4cm 정도 됩니다 피치걸입니다 롤리폴리 자 요거 대품인데요 오늘 요아이가 또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세일 2만 8천원에 올려드리는데요 자 색감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물드는 롤리폴리 자 두수도 많고 목대는 요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자 대품의 롤리폴리를 올릴 2만 8천원 세상에 펄감도 잘 들어가 있고 목대도 품질하게 생긴 자 요아이는 요렇게 예쁩니다 작품이에요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요 20cm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큰 대품의 롤리폴리 자 2만 8천원에 세일가 올려드릴게요 수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수연 8천원인데요 새빨갛게 물드는 아인데 아주 자구들을 정말 많이 달려있구요 오늘 요아이들이 또 새로 입고를 했는데 이렇게 두수 예쁘고 착한 가격으로 자 올려주셨어요 새빨갛게 물드는 수연 자 요아이 8천원에 만나보세요 오 요게 있는 아이는 엘히어로라는 아인데요 가격은 5천원이에요 자 너무나 귀엽고 재미나게 생겼죠 자 목대에 튼실하게 생긴 아인데 요아이들이 다져지면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제가 요거 목대 하나 들었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이 층수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자 엘히어로 요아이 5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치설송입니다 가격은 3천원이에요 자 입장도 다져지고 통통하고 빨간 포트가 차고 넘치구요 요거는 얕은 분에 요렇게 두개 합시켜서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요거 심어보고 싶네요 치설송입니다 3천원입니다 알바 뷰티입니다 가격 3천원이구요 입장은 짤막해요 한엽으로 가져있구요 자 요거 입장 충수도 많고 너무 예쁘게 생긴 알바 뷰티를 오늘 무지개 다육에서 3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제옥입니다 4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아주 통통하구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요거 자제옥 재옥이 4천원입니다 지금 꽃대를 다 이렇게 폈다가 자 시방을 맺힌 고른 아이들이에요 재옥이입니다 4천원입니다 부다 템포리 6천원인데요 자 4개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요렇게 요렇게 5두를 가지고 있구요 요렇게 요렇게 6두를 가지고 있는 아이 입장 단단해요 요 아이도 살짝 핑크톤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6천원인데요 요거 너무너무 인기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물량 없어요 4개밖에 없습니다 6천원에 올려드릴게요 말간입니다 가격 6천원이구요 두수는 상당히 많구요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이인데 7.5cm 풀분에 심어져 있지만 아주 자구를 너무나 많이 달려있어서 요 풀분도 터질 것 같습니다 6천원입니다 자 톰앤토사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3천원인데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아니 4천원이에요 4천원인데 입장이요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자 요거 4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톰앤토사입니다 온슬로우 자 할인가 4천원에 드려요 자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정말 예쁘죠 4두를 가지고 있고 4두를 가지고 있고 자 요기도 4두 자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4천원 할인가 올려드립니다 오 고수티입니다 고수티 만원에 올려드리구요 자 목대는 요런 목대를 가지고 있고요 보라보라하게 아주 물이 잘 들었어요 자 고수티입니다 만원입니다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자 요아이들은 6천원에 드리구요 자 사이즈 참 좋습니다 상당히 단단하고 자 펄감도 잘 들어가 있고 자 프릴도 들어가 있고 핑크색으로 잘 다져져 있고 세상에 무지개 다육에서 요거 6천원 전체 사이즈는 15cm 정도 됩니다 자 요거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마디바 6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요기 있는 아이는 선스타라는 아이예요 별처럼 생겼구요 가격은 4천원입니다 자 들어봐도 너무 예뻐요 요렇게 생긴 자 요거는 선스타 4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울트라 바이올렛 금무지 자 할인가 3천원에 드려요 진짜 요 색감은 너무 예쁘다 와 까망이에요 요거 너무 예쁘죠 자 색감이 조금씩 다 틀려요 요렇게 2두짜리 있고 요기는 뭐 아주 떼글떼글 합니다 요거 3천원에 올려드려요 와 요쪽에 요아이는 슈퍼미니마 자 3천원 할인가 올려드립니다 4천원씩 판매했던 아이예요 자 아가들은 요렇게 두개씩 세개씩 야가 물고 있는거 좀 보세요 진짜 야무지고 단단하죠 요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자 요거 층수 좀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3천원 작은 소형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귀엽고 예쁜 슈퍼미니마 요아이들은 3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나나후끄미니입니다 가격은 8천원이구요 12cm 풀분에 심어져있구요 상당히 착합니다 요아이들 초보님들께서도 잘 키울 수 있는 나나후끄미니를 8천원에 주셨는데요 요렇게 핑크색으로 잘 다져져 있어서 너무 야무지고 예쁜 자 요기 있는 나나후끄미니 요아이들 다 8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레드베리철화입니다 자 요렇게 물이 조금 덜 들었죠 가격은 8천원인데요 요렇게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요거 새빨갛게 물들면요 요아이에게 반합니다 6천원에 올려볼게요 아우렌시스입니다 8천원인데요 와따 색감이 너무 예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여러분 얼굴 좀 보세요 무지개다육의 아우렌시스가 8천원인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환상적인 고른아이입니다 와 진짜 이쁘죠 얼굴 좀 보세요 자 아주 구석구석 상당히 많이 얼굴이 있구요 털감도 잘 들어가 있는 고른아이인데 아주 여기 풀분을 가득 채우는 자 아우렌시스 8천원입니다 자 춥스철화 오늘 8천원 아주 가격을 정말 아주 모든 상품들을 요렇게 세일을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 구매하기 아주 좋은 그런 날입니다 자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구요 자 전체 사이즈는 13cm 이상 하구요 철화와 쌩얼이 너무 달려 껴있어요 가격 8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여기 있는 아이는 재능주금철화 배능주 배능주금 배능주네요 요아이가 철화구요 자 요거 4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3만 5천원 5천원 하니까 해주셨어요 배능주금철화 자 3만 5천원에 올려드리는데요 정말 멋스럽고 예쁘네요 자 이거 금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자 앞쪽에는 요렇게 생겼구요 뒤쪽에는 요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멋스럽고 예쁜 아인데 자 요아이도 요렇게 생겼죠 뒤에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스럽고 예쁘네요 저 요아이 처음 봤어요 가격은 3만 5천원이구요 자 요게 있는 사이즈는 14cm 됩니다 자 요게 있는 아이는 20cm 됩니다 자 요거 3만 5천원 자 오늘 신상으로 될콘 아이구요 요거는 해비옥 금이라는 아이예요 자 요아이도 4만원인데 3만 5천원에 주셨어요 자 금기가 너무너무 잘 가있어요 여기도 하나 달려있고 여기도 두개가 달려있고 요거는 꽃대가 올라오구요 이 골진거 좀 보세요 골진거 자 너무너무 예쁘죠 요런데 금기가 있는거 좀 보세요 자 금금금 아주 금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고른 아이입니다 자 여기 3개가 달려있어요 하나 달려있고 두개 달려있고 자 꽃이 이렇게 있구요 이쪽에도 또 달려있어요 자 요거 오늘 새로 입구한 해비옥 금 3만 5천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진짜 멋스럽고 예쁩니다 요거 사이즈는 9cm가 넘어요 자 요런 아이들은 사이즈가 10cm 됩니다 자 3만 5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어미나 요기 있는건 또 이름이 어디갔대 아우 진짜 예뻐요 요아이는 초코법사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만원이에요 자 목대는 요렇게 생겼구요 자 초코법사 할인값 만원에 주셨어요 이건 만이처럼 팔아야 되는건데 이 초코법사는 가격대가 그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요거 좀 보세요 자 요거 얼굴 요렇게 있구요 요렇게 있어요 요거는 요 속에 적심자국이 있죠 요기 적심을 해야지 양쪽으로 요렇게 가지를 내면서 많은 얼굴을 달아주는데 자 항공에서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 입장이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 사시면 만원에 사시면 잘 사시는겁니다 자 지금 3개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얼른 내려가세요 요렇게 생겨서 아우 진짜 까망이로 자 나는 요게 조금 깊다 그래서 조금 야채 씹고 싶으시면 요거 야채 이렇게 깊은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너무 예쁘구요 자 사이즈 높이도 한번 재볼게요 가격은 만원이구요 높이 사이즈는 28cm 정도 됩니다 자 28cm 정도 돼요 초코법사 만원에 강추들입니다 자태양이에요 8,000원입니다 와 자태양 꽃이요 너무 예뻐요 요거 진짜 예쁘죠 자 요거 자태양 다 나가가지고 요거 새로 갖고 온 아이입니다 자 요거 얼른 데려가세요 자태양 자 화이트그린이 자 요거 특가 12,000원 특가 드립니다 세상에 얼굴 좀 봐 얼굴 좀 봐 사이즈 전체 사이즈가 16cm 돼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두개를 오는 12,000원 특가 주셨어요 자 댄섬입니다 멜로포르미스 금 14,000원이에요 아가들 이렇게 많이 달려 있죠 요거 하나만 해도 가격이 그렇게 나갑니다 자 헬리오사 3,000원이에요 와 요거 뽑히면요 너무 예뻐요 자 요거 화이트 헬리오사 3,000원에 올려드리구요 투구 선인장 8,000원 8,000원이에요 8,000원 이뻐라 이뻐라 오베사 25,000원 오베사 25,000원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이렇게 사이즈 큰아이를 25,000원에 주셨어요 웬일이야 선인장 요거 3,000원 자 여러분 꽃대 올라오는 거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거 3,000원 왕백단 요아이도 3,000원 자 두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요기에 요 선인장 종들을 요렇게 여러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와 저는 오베사가 25,000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주셔서 자 요거 너무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태양 자태양 8,000원이구요 자태양 요기 있는 라인은 2만원짜리 18,000원이에요 와 1500원 가겠습니다 아우 중품을 자 요거 찍고 빨리 1500원짜리를 봤는데 오늘 요 황금염자가 또 입고를 했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예뻐요 박스째 있는데 1500원짜리가 요렇게 생겼어요 라인이 예쁘죠 입장 단단하고 두수 이렇게 달려있는 요거 황금염자 오늘 1500원에 방금 입고 한 아이입니다 요거 데려가세요 자 콩란입니다 콩란 1500원이에요 자 수영 늘어뜨리게 키우면 정말 예쁜 아인데 자 요렇게 오 세상에 여기는 무슨 금두가 있네 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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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1500원이에요 요거 깊은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수영 늘어뜨리면 정말 멋스럽고 예쁜 아인데 자 요렇게 생긴 아이가 1500원이라고 합니다 어우 저도 심어봐야겠어요 콩란입니다 1500원입니다 신동입니다 1500원이에요 요아이도 다져지고 무겁고요 꽃이 피면 요아이도 모금부티의 꽃처럼 그렇게 몽글몽을 피는 요거 신동 자 1500원짜리가 요렇게 풍성하고 예쁩니다 자 여러분 강추드릴게요 요거 지금 방금 입고 한 아이입니다 두수가 어마어마하죠 자 너무너무 예뻐요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로우철화입니다 가격 1500원이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자 너무 예뻐요 사이즈 하나만 얼른 빼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로우철화 요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자 사이즈가 예쁘고 두수가 많아서 두개만 심어도 아주 풍성한 로우철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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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원입니다 퍼프입니다 1500원이에요 와 진짜 예뻐요 퍼프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요게 있는 요거는 자 올패이에요 올패 핑크보라로 잘 다져져 있고요 입장 끝이 요렇게 꽃샵처럼 아주 예쁜 아이예요 올패 1500원에 올려볼게요 매직잼골드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온슬로우 1500원입니다 자 아란타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구 정말 많이 달아주고요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란타 1500원입니다 까라솔입니다 1500원에 올려드려요 정말 새빨갛게 물 잘 들었고요 목에 튼실하게 생긴 까라솔 세상에 합식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지개 다육에 까라솔이 요렇게 많이 입고를 했는데요 탐이 나고 정말 탐이 납니다 1500원에 올려볼게요 적기성이에요 1500원입니다 빨갛게 불이 났습니다 유아이도 합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1500원에 올려볼게요 로켄시아라고 합니다 유아이 1500원이고요 아유 라인이 요렇게 오렌지색으로 그렸고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요거 합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로켄시아 1500원이고요 연봉 1500원이에요 다져줬어요 입장 상당히 단단하고 목대를 가진 아이 요렇게 세 퍼트 합식하면 너무 예쁜 작품이 될 것 같은 아이입니다 세상에 입장이 통통해서 요렇게 피멍이 들면서 자주색으로 물이 들면서 가격까지 1500원에 주셨어요 연봉입니다 모노캐로티스 1500원이에요 요렇게 단단해요 짤막짤막한 얼굴을 가졌고요 통통한 비주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모노캐로티스 1500원입니다 뉴헤네진주 1500원입니다 요렇게 해서 무지개 다육이 국민이 중대품 신상들 그리고 1500원 하는 아이들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무지개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예쁜 다육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